긴 하루 지나고 헌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들어가면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저 석양이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이젠 잊어야만 하는 내 아픈 기억이 별이 되어 반짝이며 나를 흔드네 저기 철길이 달리는 기차에 커다란 울음으로도 달랠 수 없어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오늘 밤에 수많은 별의 기억들이 내 앞에 다시 춤을 추는데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어디서 왔는지 내 머리 위로 작은 새 한 마리 날아가네 어느새 밝아온 새벽 하늘이 다른 하루를 재촉하는데 종소리들 맑게 퍼지고 저 불빛이 누구를 위한 걸까 누구를 위한 걸까 새벽이 새벽이 내 앞에 다시 설레 있는데 내 앞에 다시 스튜디오 스페이스는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 시스템을 갖춘 녹음실입니다. 다양한 아날로그 장비와 최신 디지털 장비들의 하이브리드 스튜디오로써 다양한 장르의 작업이 가능한 녹음실입니다. 현재 음반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음악감독 엔지니어로써 여러분들의 음악을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음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우스 세션 연주자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스트링 편곡과 레코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반뿐 아니라 음원 영상 제작, 온 오프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도 함께 이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본문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